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형외과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형외과 검색을 하니까요 여러가지 성형외과 쭉 나오는데 네 파워링크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놓으시게 되면은 어 비즈 사이트 있네요 보니까 예 연세 퍼스트 성형외과의원 여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연세 퍼스트 성형외과의원 클릭 네 배너 띄워져있고 배너 닫아버리고 그리고 실시간 문자상담이 있네요. 요즘은 사이트에 요런거 많이 달아주죠. 네 요런거 달아서 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도 닫고 네 여기 퍼스트 성형외과에서는 눈성형 코성형 동양성형 여러가지 성형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중에서도 눈성형 한번 들어가볼까요 눈성형 중에서도 쌍꺼풀 쌍꺼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쌍꺼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꺼풀 보시게 되면은 눈성형 이야기 소프트 눈매 교정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재수술 다크서클 남자도 뭐 성형 많이 하니까요. 요즘 네 그래서 쌍꺼풀 수술 요기 페이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술 시간, 마취 방법, 입원 치료, 실밥 제거, 내원 치료 해가지고 해보기간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 사이트 메인의 캡쳐를 받을게요. 캡쳐는 프린트 스크린 잡으셔도 되겠구요. 그 전에 제가 포토샵 열어주도록 할게요. 포토샵 CS6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토샵 CC든 CS3든 4든 네 기본적인 얘는 같으니까요. 큰 어려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기 연세 퍼스트 성형외과 얘를 캡쳐를 받으려고 해요. 캡쳐를 받으려면은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주세요.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은 이 전체 화면이 캡쳐가 될 거에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파일 파일 클릭하시고 네 파일에서 New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넓이가 1280 높이가 1024의 모니터 크기대로 캡쳐가 될 거에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그만한 크기로 열렸구요. 에디트에서 아까 복사했으니까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연세 퍼스트 성형외과 홈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어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두면 좋아요. 중심 룰러 어 룰러를 여러분 열어주도록 할게요. 룰러는 뷰 뷰 뷰 안에 들어가서 룰러를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된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R이 되겠죠. 이 룰러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또는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구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레이어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F7번이 되겠어요. 항상 작업할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해주시게 좋아요. 휴지뚱 옆에 있는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어 툴박스에서 어 꾹 눌러서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원형 선택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센터에다가 중심점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드랙해서 센터로부터 정원을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시구요. 그리고 음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핑크색을 핑크색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크색을 칼라피커에서 선택해 주시구요. 그리고 에디트 필루 보그라운드 칼라로 보그라운드 칼라로 오케이 눌러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어 빗금이 가있네요. 그죠? 어 어 가는 선이 빗금이 패턴이 들어갔는데요.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빗금을 채워줄 캠퍼스를 열어줄게요. 새로운 캠퍼스를 열구요. 백그라운드에다가 에디트 필루 이렇게 배경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가는 선 어 선택 도구에서 싱글 칼럼 마켓 툴을 선택하고 클릭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에디트 필루 채워주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죠. 도포기로 좀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사과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확대를 더해 볼까요? 네. 선택을 이렇게 해 주고 좀 더 작게 해 줄까요? 이렇게 네. 선택이 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투명인 상태로 에디트 디파인 패턴 패턴 등록을 해 주세요. 패턴 패턴 등록을 하고 백그라운드 눈을 살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구요. 에디트 필 필에서 패턴 패턴 잘 찾아주세요. 그리고 패턴에서 내가 등록한 패턴이 제일 하단에 있을 거에요. 패턴 선택하고 OK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득 가득 가늘게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에요. 가는 선들이 너무 가는가요? 너무 가늘면은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제가 너무 가느니까 이미지로 이렇게 두꺼운 두꺼운 패턴을 흰색을 채워 넣어주고 네 이렇게 선택하고 투명하게 에디트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등록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에디트 필로 네 패턴을 선택해서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 두껍죠? 네 얘를 컨트롤 A 셀렉트 올 선택하고 에디트해서 카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된 상태에서 에디트 페이스트 붙여넣는데 어떻게? 페이스트 스페셜에서 페이스트 인투 안쪽으로 붙여넣어 주세요. 클릭 네 이제 사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네요. 그죠? 돌려 주셔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폰을 선택해 줍니다. 트랜스폰이 잡혔을 거예요. 트랜스폰이 잡혔으면 커서를 바깥으로 빼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주고 엔터 너무 흰색이 지나면 오파시티에서 불투명도를 주어서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원형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센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Shift 킥을 눌러서 센터로부터 정원을 그려줍니다. 실제 원보다는 좀 작게 그려주시고요. 사각 선택 도구를 다시 선택해 줍니다. 위에 부분을 빼줄게요. 빼는 거는 Alt 키가 되겠어요. 외곽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럭해서 빼줍니다. 네 이렇게 빠졌죠. 레이어를 추가하고 흰색 흰색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Edit Fill For Ground Color 로 OK 눌러서 채워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이드 없앨게요.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이동 툴을 가이드에 가까이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빼버렸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위에다가 시계 아이콘 넣어서 수술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글자만 쓰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런 쌍꺼풀 수술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쭉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겠어요. 어때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어 연세 퍼스트 성형외과 홈페이지 들어와서 쌍꺼풀에 대한 네. 요런 과정을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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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